안녕하세요. 해피 32카운트 4, 인프리버 레벨이구요.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고, 한 번에 브릿지가 있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쪽으로 토스트롯, 토스트롯,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 왼쪽으로 토스트롯, 토스트롯, 사이드, 오른쪽 4분의 1턴, 리커버, 왼발, 포드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K스텝, 오른쪽 사선 앞으로 스텝, 터치, 왼쪽 사선 뒤로, 백, 터치, 오른쪽 사선 뒤로, 백, 터치, 왼쪽 사선 앞으로 스텝, 터치,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턴하면서 왼발, 백, 사이드, 크로스 셔플, 크로스 볼,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 8분의 1턴, 7시 반 방향 보면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왼쪽 8분의 1턴, 6시 반 방향으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왼쪽 8분의 1턴, 4시 반 방향, 락킹, 체어, 포드락, 리커버, 락, 백, 리커버, 오른쪽 8분의 1턴, 6시 반 방향 보면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쪽 4분의 1턴하면서 보데빌 스텝 하실거에요.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힐터치, 투게더, 왼발, 크로스, 사이드, 힐터치, 투게더, 재즈박스 하실건데요. 토스트롯으로 재즈박스 하시면 되요.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8, 9, 브릿지 스텝, 오른쪽부터 더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암 액션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15, 7, 8, GM, 1 & 2 & 3 & 4 5 & 6 & 7 & 8 1 & 2 & 3 & 4 & 5 & 6 & 7 & 8 & 12 1 & 2 & 3 & 4 5 & 6 & 7 & 8 1 & 2 & 3 & 4 & 5 & 6 7 & 8 1 & 2 & 3 & 4 5 & 6 & 7 & 8 1 & 2 & 3 & 4 & 5 & 6 & 7 & 8 & 브릿지는 6번째 월 섹션 1 끝나고 브릿지 하시고 섹션 2로 이어서 하시면 돼요. 브릿지가 있는 6번째 월 9시 방향에서 할게요. 6번째 월 1 & 2 & 3 & 4 5 & 6 & 7 & 8 브릿지 1, 2, 3, 4, 5, 6, 7, 8 섹션 2 들어가시면 돼요. 1 & 2 & 3 & 4 & 5 & 5 & 5 & 5 & 5 & 5 & 6 & 7 & 8 & 1 & 2 & 3 & 4 & 5 & 6 & 7 & 8 & 6 & 9 11 14 14 15 16 16